이번에는 별다섯 개 님의 개인기입니다. 다짐 댄스를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. 조성모 씨가 함께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습니까? 조성모 나갑니까? 무대 위로 모셔가지고. 갖고 올 거야. 20년 전에 발표한 노래. 음악 주세요. 게임으로 잡혀. 게임으로 두고 싶어. 그렇죠. 돌아야 돼, 돌아야 돼, 돌아야 돼. 야, 잘 치죠?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젊은이야, 젊은이야. 잘하네. 김성규 씨. 네. 이분 혹시 H 아니에요? H 누구예요? 유명한 안무가지. 아, 홍영주? 그렇지. 아, 홍영주. 난 춤추는데 그걸 느꼈어. 아, 홍영주. 홍영주. 과연 별 5개가 홍영주 씨 받을지.